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118일 만에 정치인 윤석열이 된 건데요. 격앙된 어조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민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로 시작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윤 전 총장은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모든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야권 단일 후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이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아도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야인으로 돌아가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X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선 과거 열심히 하던 변호사 시절을 기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입당 시기를 분명히 못 박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행사장 밖에는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X파일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이제야 검증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시각입니다. 이어서 정철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정치 준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며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X파일이라 불리는 윤 전 총장과 가족 의혹 검증이 대표적입니다. 윤 전 총장 스스로 깨끗하다지만 대선 마지막까지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금요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의 1심 판결이 1차 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에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정치 중립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함께 현 정부의 사정기관 수장이 돌아선 만큼 여권은 재임 기간 정치적 욕심만 채웠다며 출마 선언부터 비판합니다.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국정운영 능력도 검증 대상에 올랐는데 현직 시절 탁월한 능력의 검사였다지만 정치판은 다르다는 시각입니다. 30년 검사 생활을 뒤로하고 이름표를 받고 단 정치인 윤석열. 정치권의 검증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